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수직선의 원점에 점A가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할 겁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오는 횟수가 4 이하이면 점A를 양의 방향으로 할 만큼 이동 혹 이상이면 점A를 음의 방향으로 할 만큼 이동시킨다. 이 시행을 16,200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A의 위치가 5,700 이하일 확률을 다음 표준 정규 분법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죠.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직선 위의 점을 움직이는 시행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시행을 몇 번이나? 16,200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주사위를 던지면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일정하잖아. 그런데 그 시행을 16,200번이나 반복하니까 독립시행률 되겠네. 독립시행률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왕분표를 떠올릴 거야. 그런데 이왕분표를 떠올릴 건데 마지막 구하라고 하는 게 정규 분법표를 이용하시라고 하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너희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순위를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우리 기출생각집에서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이미 다 다뤘던 소재야. 아이디어에서도 배웠고요. 우리 기출생각집. 필요한 친구들 복습해주도록 하시고. 4점 기출생각집이야. 우리 확률분포 단원. 2번 또는 11번이요. 실제로 얘들아 교육청 문제에서도 우리한테 얘들아 이 정도 공부하자라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종종 심 조금 예전 건데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오잖아요. 우리 교육과정,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필요한 얘기들을 다 기출생각집에 선별해 둔 거니까 기출생각집 안에 있는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풀면서 공부하자는 거. 알았지?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 복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주사위를 던질 거야.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동그라미 1번. 주사위를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 나오면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대요. 그래서 플러스 1만큼 이동할 겁니다. 그런데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 라고 표현해볼게. 그런데 이 시행을 몇 번이나 반복할 거라고 1만 6200번이나 반복할 거라고 그러면 나 시작을 어떻게 해보도록 할 거냐면 일단 주사위를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올까? 라는 걸 기준으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볼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전체 1만 6200번이나 반복하니까 확률변수 X는요. 자연스럽게 2항 분포를 따르도록 할 거고요. 전체 몇 번 시행? 1만 6200번 시행. 그때 4 이하의 눈이야.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 다시 3분의 2의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2의 확률을 이렇게 따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그래서 독립수형률 자연스럽게 느낌을 느낀 다음에 독립수형률 확률 진량 함수로 가지니까 2항 분포를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치? 일단 첫 번째 고민해봐. 일단 2항 분포가 주어졌거든. 2항 분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뭐야? 생각하면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는 거야. 그래서 좀 이따 구하도록 할 거지만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 평균은 MP, 분산은 MPQ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두 번째, 얘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2번. 얘들아, 나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궁금하지 않고 점 A의 위치가 궁금해. 그러면 점 A의 위치를 확률변수 X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점 A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보자. 그럼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할 건데 이 생각해봐. 첫 번째, 16,200번 시행했을 때 4 이하의 눈이 몇 번 나올 거야? X번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5 이상의 눈은 몇 번 나오겠어? 16,200, 마이너스 X번 나오겠지. 그러면 얼마나 이동해?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생각 4 이하의 눈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1만큼 이동할 거야. 근데 X번 나왔대. 그럼 오른쪽으로 플러스 X만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X만큼 이동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들아, 5 이상의 눈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할 건데 16,200 마이너스 X번이나 나왔대. 그럼 두 개를 곱한 것만큼 이동하겠지. 그럼 마이너스 곱하기 이렇게 이만큼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2X 마이너스 16,200 이렇게 되겠지. 이게 점 A의 위치라고. 괜찮아? 그런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점 A의 위치가 5,700 이하의 확률을 한 번 계산해봐. 라고 있는 거지. 우리의 목표다. 얘들아, 확률이 필요한데요. 여기는 2X 마이너스 16,200 얘가 5,700 이하의 확률을 한 번 계산해봐. 라는 게 문제라고요. 괜찮아? 이놈 계산하고 싶고요. 얘 오른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2로 약분 칠게. 그래서 계산 이 정도 해주시면 확률 변수 X가 1만 950 이하의 확률을 계산해봐. 라는 말과 동일한 거야. 얘가 우리의 목표가 된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이제 이 생각해보자. 우리들아,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분포 무슨 분포인 거 알지? 이항 분포인 거 알지? 이항 분포가 주어졌는데 나한테 이할 확률을 한 번 계산해봐. 라고 준 거야. 우리들아, 연습 한 번 하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확률 분포역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항 분포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정규분포 딱 두 가지 배우잖아. 그럼 각각의 분포에 대해서 이 정도 고민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M,P를 따른다. 이항 분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라고? 평균 분산 구하는 거라고. 첫 번째, 얘들아. 이렇게 주어졌을 때 평균은 MP야. 분산은 MPQ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지? 그런데 두 번째, 얘들아. 상황에 따라서 이항 분포가 주어져도 확률 구해봐. 라고 줄 수 있다고. 얘들아. 만약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거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멈칫 하시면 큰일 난다. 종종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소재야. 그런데 이항 분포 주어졌을 때 X가 R일 확률 계산해봐. 라고 하면 의미 파악 이렇게 해야지. 일어날 확률이 P로 일정한 시행을 N번이나 반복했을 때 R번이 일어날 확률 계산해봐. 라는 거라고. 그럼 독립수의 확률인 거 아니야. 전체 N번 중에서 R번 일어나라. 그러니까 R번의 확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머지 N-R번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항 분포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일단 유한기로서 우리가 몇 가지 계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각각의 확률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얘도 안 될 건 안 될 건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수는 없을걸. 만약에 얘를 계산하려면 얘를 쌓다 지울 거야. X가 10,952 할 확률을 계산해봐. 라는 건 X가 10,950일 수도 있고 49 48 X가 2일 확률, 1일 확률, 0일 확률 싹 다 계산하면 된다고. 게다가 이 확률 계산 어떻게 할 건데? 못 할 거 나는 못해. 그런데 식을 쓸 수는 있어. 그러니까 16,200번 중에서 10,950번 뽑으라고. 그럼 그 10,950번에서는 일어나면 되니까 3분의 2. 그럼 나머지에서는 3분의 1의 확률. 나 이거 하나 계산하는데도 못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 더해야 되는데 절대로 더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나한테 2항 분포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계산하라는 게 당연히 아니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얘들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멈칫한 이유가 뭐야? 2항 분포가 주어졌는데 갑자기 나한테 확률 구하라고 해서 못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확률 구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 분포가 뭐야? 생각하면 걔가 정규분포라고. 게다가 여기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여기는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확률변수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자리에 누가 필요해? 평균분산이 필요해. 그런데 평균분산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균 자리에 NP 분산 자리에 NPQ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n의 값이 충분히 크다면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진 2항 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해 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정규분포를 만들어준 순간 우리는 이넘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게 너무나도 쉬워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정규분포를 정규분포를 맨날 하는 게 확률 구하는 거잖아. 그치? n의 값이 충분히 크다 라는 거에 너무 또 깊게 고민할 필요 없어. 선생님 어떻게 돼야 충분히 큰 거죠? 라고 생각 고민할 필요 없이요. 일반적으로 NP N 곱하기 P가 5 이상 뭐 NPQ가 5 이상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n의 값이 충분히 크다 라고도 교과서에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한테 근사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고. 충분히 크게 줄 거니까요. 고민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문제에서도 정규분포표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바로 계산하도록 할 거고요. 생각해봐. 얘 가지고 확률 변수 X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계산해보고 싶다구요. 그럼 첫 번째 NP 계산하면 되는 거지? 16,200에 3분의 2 곱해 주시면 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주시면요. 1만 800 나오도록 할 거야. 그리고 분산 NPQ 계산해주면 되구요. NPQ 계산하면 3,600 나올 거다. 3,600이니까 60의 제곱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근사적으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놈의 확률 계산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연습 너무 나와도 많이 한 거 아닌가. 바로 가자. 우리 오므라이스 그려주시면 이 정도의 그림이 될 거구요. 가운데가 얼마? 1만 800 그런데 1만 950이 필요해. 이놈 이할 확률이 필요하다고. 그럼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왼쪽 여기는 당연히 0.5 되도록 할 거구요. 두 번째 우리는 이 확률만 잘 계산하시면 되겠네. 표준하셔도 괜찮고 우리 필요한 자의 기수 바로 구하자. 1만 950 1만 8배 길이 얼마 떨어져 있어? 150 갖고 있는 자의 길이 얼마짜리야? 60 그럼 필요한 자의 계수 몇 개 있어? 제트값 얼마야? 생각하면 2.5 찾는 거 어렵지 않다고. 맞아. 필요한 자의 계수가 2.5개니까 제트값 2.5 읽어주면 돼. 2.5 되기하는 값이 0.494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0.494 되겠다. 그러면 둘 더해주니까 답은 0.994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구요. 이놈의 k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천 곱하기 k 답은 994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알았지?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은 994 되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 괜찮아. 황규변수 X 너희들이 스스로 아 얘를 황규변수 X라 잡은 다음에 2항분포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2항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고 우리 이미 기출생각집에서 배운 내용들 필요하다면 복습하면서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괜찮으면 답은 994 되도록 할 거구요.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